오늘은 적치커리 나무를 만들겠습니다. 치커리 200g은 반만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치커리를 데쳐주세요. 10초만 데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치커리는 볼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들기름 2숟가락 참치에 1숟가락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적치커리 겉절이를 만들겠습니다. 적치커리 80g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고춧가루 1숟가락 반 간장 2숟가락 매실청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을 넣고 섞어주세요. 여기에 치커리를 넣고 버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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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